도심 공원에 새로 들어선 공중화장실 문이 반년째 굳게 잠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취와 미관 민원에 부딪히면서 용변이 급한 이용객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된 건데요. 수천만 원을 들이고도 화장실이 재용도를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도심의 작은 공원. 공중화장실이 한편에 새로 들어섰는데 어째서인지 수개월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용변을 보러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용객들은 불편과 의아함을 토로합니다. 주택가와 산자락의 위치에 산행객의 발길이 잦지만 그동안 화장실이 없어 불편이 컸던 공원.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근처 사찰과 아파트 문까지 두드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지자체가 반년 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지만 문제가 여전한 겁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굳게 잠긴 상태입니다. 내부 공사를 마쳤지만 반대 민원이 잇따르자 개방을 잠정 보류한 겁니다. 수십 미터 앞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또 베란다에서 화장실 입구가 훤히 보인다는 것도 민원의 하나입니다. 저는 공총회 한 것도 모르고 그런 건 모르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방법이 많죠. 가림막을 해야죠, 여기를. 2년간의 계획 끝에 5천여만 원을 들여 화장실을 설치하고도 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르고 공중화장실인지 알고 갔던 사람들은 볼일을 못 보잖아요. 개방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봐야죠. 최근에서야 주민설명회를 열어 찬반 여론을 수렴한 군산시는 조경수 식재와 가림막 설치를 통해 정상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